1부에서 1부에서 10분간 4분간 1장 1부에서 10분간 2부에서 10분간 1시간 1부에서 10분간 2시간 안녕하세요 하늘은 자막 중 오늘의 전화은 자막 중 네 스테이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하늘은 주인공이 실제로 통장하는 영화인데요 통장하는 영화에 보니까 팬들이 출연하는 주인공을 출연하는 영화가 통장 영화를 통장하실 수 있으신데 방금이 아이를 관리시게 성능한 영어는 다 성장형왕으로서 결과를 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장형왕의 개수작용을 준비했는데요. 상대 앞에서 여러가지 질문이 되나요? 상대시 예전에는 오는과 과는을 다 낼 수가 없어서 키에 맞는 게 관에 이렇게 무리해달라고 해서 운난적인 피를 마셨는데 요즘에는 모든 영어를 다 낼 수 있게 되어서 조각이 다 정해졌어요. 그래서 조각을 하고 싶다면 저희는 또 같이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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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